기계 가공을 위한 3차원 측정, 응용 차원 측정은 제품의 기하학적 형상 및 치수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작업으로써 기계 가공, 정밀 측정, 품질관리 담당자들이 보험 과정을 통해 3차원 측정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데이터 분석 방법을 습득합니다. 차원 측정 소프트웨어, 형체 계산 개념 및 측정 측정 결과 해석, 측정 전략 수립 시험 규격 및 절차 등의 내용을 교수자가 직접 강의하는 보험 과정은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의 특징, 측정 전략 수립 및 시험 절차들을 설명하는 이론 강의와 함께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문가 FAQ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. 그럼 3차원 측정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데이터 분석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기계 가공을 위한 3차원 측정, 응용 지금 바로 시작해봅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